안녕하십니까 주식주식영의 윤정도입니다. 오늘 대만 증시의 변동성 확대 장중 8%대의 급락 때문에 아시아 증시 전체가 좀 요동을 쳤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구간에서 좀 어이없는 그런 또 연동성이 형성됐는데요. 그나마도 유럽 증시의 강세 전환 그리고 미국 증시의 낙폭 축소. 다만 나스닥이 또 조금씩 낙폭이 확대되세요. 일단은 오늘 나올 지표들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지표에 대한 해석 부분 경기가 좋아서 어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지 아니면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 인상 혹은 긴축에 대한 그러한 논란들이 다시금 철실한 욕구를 불구하고 일으킬지 이러한 부분들은요 차분하게 놓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왕장 내동 구매하시면 안 되겠고요. 오히려 지금의 기회를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 재편의 기회로 설정하셔서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또 일부 시간에 이어서 시황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드리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내일 당장 옵션 만기일 목요일에 들여다보실 종목 교육을 통해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노란톤 국민톤에 오셔서요.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좋은 교육 내용과 함께 좋은 종목 잡아가실 분들 오늘 선착순 딱 100분만 받겠습니다. 100분들 오신 분 다 들게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투시경 2부 진행을 맡은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 어떠셨나요? 주식 고민 있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실전 투자 교육의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정도 전문가님 모셔서 시장 흐름 그리고 각종 종목들까지 짚어볼 건데요. 자 주식 고민 있으신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노란톤 무료 오픈 채팅방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노란톤 오픈 채팅방 번호 윤정도 샵 666, 윤정도 샵 666입니다. 자 노란톤 오픈 채팅방에서 이 검색창에서 이 번호 검색하시고 입장하셔도 좋고요. 또는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장해 주시면요. 오늘 우리 윤정도 전문가님의 종목 선물들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하루하루 매일 쉬시는 법이 없으시거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각종 무료 교육들 그리고 무료 교육 자료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방송이 끝난 밤 11시 10분에 온라인 무료 교육 강의까지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무료 교육 강의와 무료 교육 자료들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생방송 시간 안에 얼른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입장해 주신 걸로 알고 윤정도 전문가님 모셔서 오늘의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3번째 방에 벌써 이미 480분이 넘게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120명까지 120분까지 더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열어놓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시황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고요. 그리고 지금의 흐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시장 마이너스 1%대 조정이다. 이거는 버겁지가 않죠. 다만 버거운 거는 시가총액 비중 34%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의 35% 이상을 형성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전체적인 IT 종목의 조정이 너무 단기간에 깊어졌다라는 거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높은 산의 기준이 아니라 골이 깊기 때문에 엄청난 탄력적 반등 기준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예요. 기대할 수 있는 위치죠. 과도합니다. 많이 과도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1부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료 내용을 좀 바꿔서 2부 시간에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지금 현재 기준에 금리에 대한 얘기예요. 금리. 귀가 따가울 정도로 이제 들으셔야 돼요.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그전에는 이 금리 기준이 3월 말 4월 또 원래는 1월 달부터 해서 어떤 내용으로 나왔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상승. 경기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부각되고 경기가 좋아져서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져서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채권 가격이 내려가니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1.3에서부터 1.7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지나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도 똑같습니다.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 FED가 FED가 1년에 8차례 FMC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매달이 아니에요. 매달이 아니라 45일에 한 번씩 이렇게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기준을 알고 계셔야죠.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주요시된 게 순차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1월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 1월 달에 3천 포인트 이달 될 때 이하이고 긴축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1월 그리고 3월, 4월 이렇게 해서 4월 달 세 번째 FMC 올해 들어서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부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과 테이퍼링 시점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냐. 이 테이퍼링 시점은 대략적으로 7월 회의 때 7월 회의 때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결과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의 대응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사실은 1월부터 2월, 3월 계속 나왔는데 어떤 것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의 대선, 대선의 영향 때문에 선거의 공약, 새로운 정부의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감내할 만하다. 왜? 아니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쏟아붓고 있는데 1조 9천억 달러를 막 승인받아서 쏟아붓고 있는데 추가적인 부양책을 단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된다, 긴축해야 된다? 테이퍼링 단행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독립기관이라고 해도. 그래서 그 분위기가 이제 만장일치로 금리동교로는 당연한데 어느 시점에 들여다볼 거냐의 기준이 월가에서는 미리 예측이 이제 4월부터 나왔고요. 4월에는 코멘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리 선제적으로 자, 이렇게 되면요. 쭉 올라가던 시장에 차익실현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주, 지금 실적이 나오는 실적주에 대해서 바꿔가야 됩니다. 경기가 이제 막 올라서고 있으니 처음부터 움직이는 기초수제부터 해서 소비제부터 해서 이런 쪽의 기준들이 이제 꿈틀거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업종들, 물동량의 증가, 해운, 그에 따른 조선, 그에 따른 철강, 우리나라 자체를 기준해서 또 건설, 이런 여러 가지 기준점의 종목군들로 이동 전략이 단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앞전의 흐름이 되는가, 순환성의 흐름으로 보는 거고요. 지금의 기준은 전체 우리나라의 치과총액의 34%의 비중, 영업이익의 35%의 비중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흐름의 기준을 이제부터는 더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들이 무너진다. 그 정도로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 나와야죠. 시장에 붕괴되는데 내 종목은 간다? 용가리 통뼈 용용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분도 안 좋은데 한번 갑시다. 용가리 통뼈 용용용. 용가리 통뼈 용용용. 채팅방에. 이거 무슨 소리예요? 와, 보시면 알아요. 용가리 통뼈 용용용. 출석체크. 아니, 시장이 무너지는데 내 종목이 간다고? 그거는 버거운 상태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용가리 통뼈 용용용. 시장이요, 오늘 어제는 1%대 하락으로 멈췄습니다만 말도 안 되게 2, 3% 이상의 조정이 나와버리면요. 용가리 통뼈 용용용. 어떻게 내 종목만 가? 다 같이 무너져요. 2,300개 종목에서 2,100개 이상이 막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다면 그 시장의 지수의 견인력이라든가 시장의 지수의 방어력을 갖고 가는 게 34% 미중의 IT. 38% 미중까지 올라섰잖아요. 이들의 흐름을 봐야 돼요. 진짜 금리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들의 실적이 훼손되는지 실적이 훼손되는 것만 아니라면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 랠리, 지수의 랠리를 그들이 이끌어줄 수 있다. 다시금 일로 넘어와서 말씀드립니다. 인플레이션의 대응 조건, 그리고 테이퍼링의 시점.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하냐면 형례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라는 단어를 표현을 했어요. 당연히 기준금리는 동결이죠. 그런데 제로금리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준은 매월 1,200억 원 달러의 채권 메이 프로그램.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양적 완화라는 거죠. 1,200억 달러를 들여서 채권을, 시중 채권을 사주면 그 돈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줄이겠다, 혹은 없애겠다. 이걸 안 해줘도, 시중에 유동성을 안 뿌려줘도 시장은 움직인다. 경기는 살아나고 있다. 그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 지금까지는 정부의 신정부, 새로 들어온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이야기를 못했다고 한다면 4월 FMC회회 때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도 꾹 다물고 있었어요. 5월 3일까지도. 그러면 양적 완화의 부작용은 뭡니까? 돈을 많이 뿌려대니까 원자재 가격에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정상적인 수요에 의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죠. 두 번째 기준은 글로벌 환율 전쟁?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각국이 전부 제로금리를 다 같이 가지고 가고 있죠.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일정 범위. 지금 미국에서 보는 게 2.0, 2.5, 2.7까지도 견딜 수 있다. 뭐가?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은. 돈을 뿌려주는 거는 물가가 상승하고 자금이 회전되고 물가 상승 덕분에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이걸 놓고 보는 거지. 꼭 부작용이라고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경기가 살아났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문제가 되는 게 금리가 인상되면 기준금리 말고도 시중금리가 인상되면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 그거는 말도 안 되고요. 2003년부터 2007년 넬리 동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교과서적인. 금리를 한 방에 이렇게 올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향후에 미국의 물가가 2.5에서 2.7호 이상일 때 그것을 보게 될 건데 그때 테이퍼링 기준을 좀 놓고 봐도 되고 그리고 델러스 연준 총재는 가능한 빨리 테이퍼링을 논의하자. 그래서 이렇게 도달될 때 기준을 잡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제가 지금 순간 정신이 좀 탁 있어요. 용가리 투표 용룡룡 우리가 했나요? 화면 봤나? 한번 봐야지. 용가리 통표 용룡룡. 아니 용가리 통표 용룡룡. 시장이 깨지는데 내 종목만 간다? 말도 안 되잖아요. 용가리 통표 용룡룡. 기분도 언짢으신데 한번 시원하게 채팅하면서 출석체크 한번 입으시죠. 용가리 통표 용룡룡. 용룡룡. 하시면서 이제는 이제는 제대로 뱀의 꼬리 되기지 말고 뱀의 꼬리 되기지 말고 용의 머리가 돼서 가자. 용의 머리가. 그냥 뭐 용의 꼬리 말고 뱀의 머리. 야야야야. 용의 머리가 됩시다. 용룡룡. 용가리 통표 용룡룡. 시장이 다 같이 가야 지금까지 강세를 띄었던 해운, 조선, 철강, 건설, 화학까지도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누가 이끌어줄 때 실적이 뒷받침다는 IT 움직일 때. 실적이 뒷받침 안 되면 IT도 필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두환의 분들을 이해를 하고 시장을 대처해야 하냐고 그냥 시장이 흔들려요. 대만이 뭐 8%씩 빠졌어요. 뭐 장중 8.5%고 종가는 4.11 잘 마감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4월 말부터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시자는 거예요. 연준 의장은 아니다. 괜찮다라고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긴축해야 된다. 또 7일 날 벌써 이미 발표된 내용이죠.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테리퍼링 진행해야 된다. 부터에서. 그러다 보니 파월 의장의 무게감 괜찮해. 정부가 지금 뭐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 뭐 어찌 됐건 괜찮해. 하고 있을 때 누가 나서줘요. 괜찮습니다. 5월 3일 날까지도 아직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전 연준 의장 지금의 재무장관 누가요? 옐런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해주죠. 자 이런 기준에 여는 총재들의 내용들이 아까는 뭐 지원해줘야 된다. 빨리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이쪽은요. 뉴욕 리치먼드 여는 또 연준 의장은 어떻게 돼요? 비둘파치적인 요소에서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냥 테이퍼링 가능한 했는데 긴축 아직 안 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럴 때 총대를 매준 부분이 재무장관이라는 거죠. 옐런 재무장관 그래서 이거 짜고 치는 고수들 아니라고 그랬지만 결론은 또 뭐가 있어요?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계속 그 내용을 윤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변동이 커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기준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옐런 재무장관은 결론은 뭐예요? 아우 미안해 내가 얘기한 의도랑 좀 자르게 해석됐어. 왜? 독립성을 훼손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 독립성의 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언급을 했잖아요. 긴축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금리 만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이 조차도 바뀝니다. 뭐라고 바뀝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상했던 조정보다도 더 사실은 좀 더 확대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도 대세상승인데 예상했던 조정보다 확대된 부분이 있다. 뭡니까? 첫 번째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고용지표 예상치를 하회하는 또 뭐가 있어요? 실업자 수 퍼센테이지 실업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금요일 날 시장이 반등 나왔다. 그래서 윤정두가 지표가 안 좋아서 반등 나오는 걸 박수치고 낄낄대고 웃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서 낄낄낄낄낄 보셨죠? 시장 올랐죠? 이게 지표가 안 좋은데 그걸 웃을 일입니까? 이러한 내용이 그래서 부랴부랴 연준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 내에서 야 이거 쇼크 아니야? 어? 이거 쇼크 아니야? 추세 아니야? 좋아질 수 있어. 경기 회복 계속 돼.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시장의 혼란은요. 호재입니다. 호재에 대해서 차익실은 욕구가 나온 거예요. 금리를 올려야 될 만큼 경기가 살아나 있다. 그렇게 해서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 들러 드릴게요. 양쪽 하나 안 합니다. 금리를 당장 올리지는 않지만 양쪽 하나 이제 좀 줄일 거예요. 테퍼링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지표가 안 좋게 나와버렸어. 시장이 우왕좌왕하는데 일단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는 시간이 뭐예요? 가슴에 손 놓고 우리가 바보입니까? 지표가 안 좋은데 좋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지표가 안 좋은데. 지금 이미 양쪽 완화를 해서 부양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뭘 바래. 실적이 안 좋은데 아우 좋아 이래요? 그건 아니죠. 실적 그리고 경제 지표 실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죄송합니다만 경제 지표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야 불이야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그들께서 아 이거 일시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표가 안 좋아서 야 이거 큰일 났는데 하는 그러한 조정이 더 심각한 거예요. 지표가 안 좋다. 경제 지표가 안 좋다. 야 경기가 둔화되는 거야. 이런 조정이 무서운 거지 어이구 금리를 올릴 만큼 긴축을 할 만큼 경기가 좋아졌어. 이게 뭐가 무서워. 그래서 저 대부분이 일단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그래도 뭐 조금 부양을 해줘야 된다 부터 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뒷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어이구 긴축을 논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해서 그러니까 혼란스러움이 있는데 결론은 뭐다? 호재다. 지표가 안 좋을 때 오히려 나서서 아니야 앞으로 계속 지표 좋아질 거야. 경기가 계속 좋다. 라는 쪽에 무게가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긴축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고점에 달해 있는 금리다. 지난번에 고점이 미국의 기준은 5.25%였어요. 2007년 9월 달까지 9월에 내립니다. 0.25% 포인트는 25BP를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 무조건 뭐다? 호재. 지금은 왜 밀려? 밀렸지 금락했나? 그러면 IT는 왜 밀려? 차익실현의 효과가 더 커진 거죠. 왜?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럼 우리도 차익실현 해야지. 아니지. 그들도 일부의 물량에 차익실현 그리고 신규 편임의 기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지 전량의 물량을 첵실현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금리 인상기의 시장은 폭등 낼리가 나오고요. 정점 찍고 정확히 2007년 9월에 금리 내리고 나서 미국은 2007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금리 내리는 흐름과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습니다. 왜?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테이퍼링 단행한 2013년 그리고 실질금리를 올린 2016년 이후 시장은 어떻게 했어요? 뭐 어떻게 돼? 폭등 낼리지. 그냥 쭉쭉쭉 2013년 이후부터 해서 161% 다우가 2013년 테이퍼링 단행한 이후부터 긴축 단행한 이후부터 해서 S&P 500 지수가 191% 나스닥 지수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뭐 조정받은 적 있어요? 금리 문제 때문에 조정받은 적 있어? 경기가 살아나서 조정받은 적 있어? 기준금리가 올렸는데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조정받은 적 있어? 없죠. 핀라델피아 반도체 수 몇 퍼센트요? 661% 반도체 경기가 본격적으로 호강인 기준 2016년 하반기 그때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오던 고점이 얼마 102% 이때 전기전자 업종이 얼마 116%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 2위니까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1, 2위니까 그러나서 지금까지의 기준에 기술주들이 굉장히 조정받았는데 고짓말쟁이들 이만큼까지 내려온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3월달에 3월달에 이만큼 채권 수익률 얘기 나오고 그때 이만큼까지 밀려내렸어요 은봉 이 선 보이죠? 은봉으로 그럼 지금이 문제라면 지금 기준금리까지 얘기하고 긴축을 얘기할 정도라면 이렇게 깨져 있어야 기술주 끝났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적을 뒷받침해서 가는 업종군의 무슨 독일 마찬가지 이게 뭐 조정이에요? 일본 조정입니까? 이게 조정 아우 30년 만에 고점 랄리 하면서 이게 고점 조정입니까? 아니지 그죠? 대만이 오늘 휘청청청 일본 기준에 마이너스 8.5 장중 기준에 이게 뭐예요? 고빈도 거래에 의한 쇼크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정상 찾고 마이너스 4.11 기술주의주의 시장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도 대만 가권지수의 이러한 변동성 때문에 연동이 돼서 오늘 휘청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전자 업종 빼고 나면 시장 나쁘지가 않아요 그럼 계속 여기서 세게 갈 수 있느냐 이렇게 고점을 넘기는 장대 양봉을 주면서 신고가 랄리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러려면 누가 34%의 비중인 전기전자 업종의 실적이 전망치 그대로 또 그 이상으로 형성돼줘야 됩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난 업종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뻐라 했었던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 너무 크게 밀린 거지 실질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움직이고 이 정도 수준이다 나는 여기서 안 샀어요 그 필요 없죠 이 기준에서 다시 견인력이 있을 거냐 그게 중요하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실죠 결론은 오늘 기준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만약에 시장이 종가 기준으로 미국 시장이 종가 기준으로 올랐어 그럼 뭐라고 나오겠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만약에 좋아졌어요 좋아졌어 긍정적이야 그러면 야 경기가 역시 좋구나 라는 랠리 만약에 지표가 안 좋았어 그런데도 올랐어 그러면 그때는 또 해석을 뭐라고 그래요 와 테이퍼링을 조금 뒤에 할 수 있구나 안도렐리 결과론적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경기 지표가 좋아서 나오면은 큰일 날 수 있어 그게 이제 지금 난싹 선물의 약세 기준으로도 설정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느 방향으로 나와도 시장은 반전이 될 수 있다 왜 유럽장의 일부 이미 반등을 내주고 있어요 미국 선물에서 또 미국의 흐름에서 지금 현재 기준에 눌림목이 좀 많이 나와있다 할지라도 그걸 우려하지 마시고 나오는 지표에서 뭘 지금 당장 뭐 테이퍼링 물건 나갔다 이렇게 해서 지표가 아주 안 좋게 놔라 이거 하지 말고 지표야 영원히 좋게 좋게 나와라 이렇게 지표야 계속 예상치보다 징적적으로 나와라 이렇게 그래야 경기가 살아나는 거고 그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된다는 얘기가 되죠 오늘 보실 거는 이 지표뿐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내일 기준에서 내일 장중 내내 윤정두가 교육해드리는 또 23시 10분 이후에 그냥 오늘 밤새 봅시다 그냥 밤새 교육해드릴 테니까 혼란스러우시면 그렇게 해서 내일 개장 전부터 잡아낼 수 있는 종목군들 잡아내서 오늘 같은 날 포스코 엠텍 같은 그런 상한가 와우 잡아내셔야죠 포스코 엠텍 같은 상한가를 월요일날 시온스 글로벌부터 해서 뉴바이오로직스 상한가 빵 그냥 상상상입니다 그냥 아시겠죠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윤정두 전문가님의 주식 실전 투자 교육 잘 듣고 계셨을까요? 네 지금 윤정두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바로 윤정두 전문가님께서 어제 온라인 방송에서 교육해주셨던 종목들 중에 포스코 엠텍 오늘 하루 만에 바로 상한가 기록했죠 이 때문에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굉장히 반응 뜨거운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 생방송 시간 안에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시간 안에만요 무료로 오픈 채팅방 열어뒀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찾으셔서 윤정두 샵 666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또는요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셔서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장해주시면요 어제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의 포스코 엠텍 이런 종목들 상한가 가는 종목들 바로 교육받으실 수 있고요 이외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교육 강의 모두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모두 입장해주셨는지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상황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계세요 벌써 513명 실시간으로 513명 입장해주셨는데요 윤정두 전문가님께서 딱 100명까지만 받고 오늘 오픈 채팅방 입장 마감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얼른 빠르게 입장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미 남은 자리가 50자리밖에 없으니까요 얼른 입장해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출석체크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요 방송 보고 계시고 이 오픈 채팅방도 들어와 주셨다면요 오늘의 출석체크 키워드 상상상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석체크 키워드입니다 상상상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주식 고민 있으실 때 또는 어포트 받고 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들어갈까요? 하는 그런 고민 생기실 때 이 오픈 채팅방에서 교육 받으시고 상한가 가는 종목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란톡 오픈 채팅방 상황 다시 한번 상펴볼게요 여러분들 출석체크 다들 함께 해주시고 계시네요 송영준님, 김효미님, 김동연님, 김월자님, 이중근님, 황선일님, JW님, 오연길님 제가 지금 다 읽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석체크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소통해보실 수도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종목 선물들 받아가실 수 있고 무료 교육 강의도 추가로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주신 걸로 알고 윤정두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계시는데요 선착순입니다 600명까지만 지금 13개의 방이 있어요 13개의 방 중에 마지막 13번째 방입니다 13번째 방에 지금 530명 이상이니까 70명 이제 70명도 채 안 남으셨을 것 같아요 빨리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일단 매일매일 야간 교육 있죠 온라인 교육 있죠 윤정두 이외에도 윤정두가 3고초를 해서 모셔온 분들이 거의 24시간 수준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교육받고 시장 잘 대처하면은 그럼 어떻게든 내 계좌가 빨개지죠 빵빵해집니다 단 지금은 이제 좀 패닉 상태에 빠지신 분들이 계세요 왜 누구 때문에 윤정두 때문에 지난 2020년 3월 초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습니다 주식투식형 시즌 3로 찾아뵙고 나서 지금까지 흐름에 코로나19 사태의 이 자락보다도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전략의 일부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당시 기준에서는 한진칼의 변동성이 지금의 HMM처럼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HMM이 더욱 한 방향으로 쭉 뻗어 올라가죠 그런데 지금 비중의 상당폭이 IT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또 시장지수는 제한적인데 밀리는 게 제한적인데 IT의 조정폭이 깊다 보니 이때 당시에 체감온도하고 비교할 때 자꾸 남하고 비교하게 되죠 이때는 다 같이 빠지니까 아휴 힘들어 하더라도 한진칼 같은 종목에서의 변동성의 수익구지 지금은 HMM의 수익이 완전히 퇴색돼 버렸어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전체가 다 같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여전히 IT는 강세입니다 시장의 모든 수익 랠리를 이끌어 줄여준 것이 IT입니다 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이 저점 라인들을 깨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견인 역할을 당연히 이 IT에서 한 거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 눌림폭인데 버겁긴 합니다만 냉정하게 보시지 않은 거예요 저 눌림목에 공포감을 갖지 말고 지금 나스닥이 조금 또 낙폭이 일부 확대됐다 할지라도 어제처럼 양봉으로 돌려놓고 끝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제 땅 하고 이제 개장되는 미국 중시의 흐름 유럽처럼 반발력이 나와라 오늘 기준에 이게 말이 됩니까 477조 87조 아이고 지금 실적을 한번 놓고 보자고요 SK 실적 하이닉스 실적 아까 일부 타임에 뭐 자세히 말씀드렸죠 더 깊이 얘기 안 합니다 2016년 5월 18일 2만 5천 6백 50원 시가총액 18조 6천억까지 밀려 내려간 이 하이닉스가 지금 뭐 87조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아예 무슨 얘기 그 당시 영업이익이 분기 영업이익이 5천억 미만으로 예상됐어요 언제 16년 2분기 18년도에 영업이익 얼마 나옵니까 20조 8천억 분기 영업이익 얼마 이러면 5조 수준 실적만 10배 늘어났네 유보금이요 그 당시 기준에 25조 수준의 유보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유보금이 50조를 넘기죠 자산가치의 기준 유보금이 아니라 자산가치의 기준 PBR이 지금 시가총액 대비 조금 높아지지만 내년의 실적은 어떻게 봐요 내년의 순이익만 내년의 순이익만 얼마 14조를 봅니다 영업이익 18조 그 다음에 이게 좀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20조 이상으로 영업이익을 좀 보고 있죠 어찌됐건 14조의 기준에 PBR 10배 수준만 잡아도 지금 바닥에서부터 쭉 올려놓은 업종군들의 PBR이 10배 수준이에요 지금 그게 굴뚝산업의 10배하고 IT의 10배하고는 다르죠 IT는 성장성까지 가치가 죽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140조의 시가총액이 형성돼도 이상할 게 없다 내년 기준에 순이익 예상치를 보면 세계적으로 업황이 바뀐 걸 어떡해요 그러면 그게 20만 원을 넘기는 주가란 말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게 12만 원을 무너뜨리고 12만 원 공방을 해요 그냥 어우 어우 하고 막 어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14만 원의 고점을 밀고 내려가서 12만 원 이탈 됐다 이렇게 움직인 게 참 엊그저께 같았는데 말도 안 되게 빠바바바밤 너무 버겁게 밀린 거죠 실적 대비 펀드멘탈 대비 왜? 심리적인 요인에 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부분에 왜? 미국에서 뭐 금리 언급이 나오니까 근데 현실은요 교과서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죠 뭐 금리 격차가 지금 이렇게 벌어졌습니까 금리를 막 주구장창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머징 마켓 자금이 막 선지시장으로 가 우리나라 자금이 막 빠져서 선지시장 가 아이코 결론의 기준은 실적 보는 거예요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아요 외국인 지분율이 49%가 넘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54%가 넘어요 삼성전자 개인 지분이 10% 수준이에요 지금 그럼 주가가 밀리면 누구의 손이에요 개인들보다 더 많이 비중을 갖고 있는 90% 갖고 있는 외국인 기간 대주주가 되겠죠 외국인이 54%인데 근데 실적이 뒷받침 안 되면 PBR이 좋아요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잖아 지금 대세장에서 PBR이 낮은 종목 저평가 종목을 찾는다 그거는 횡보내지는 하락장에서 지금은요 성장주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 팔고 가치주 사세요 그 내용이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다는 종목 시가총액 비중이 24.4% 전체 영업이익 비중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을 합치면 35% 비중 삼성전자만 해도 30%가 넘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비중이 30% 수준 돼 있어도 이상할 건 없어요 다만 자산가치 부분도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이러한 사상 최대 치실적 36.8천억을 넘겨서 60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과 그리고 그 기준에 뭐가 있어요 14%의 자사주의익 소각 그리고 화폐가치의 훼손 때문에 더 움직여서 올려줘야 될 그러한 기준점 결국은 지금의 실적 범위가 46조까지 내년에 순이익이 보수적으로 예전한다 했을 때 PER이 10배 11배 수준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무슨 철강주예요 10배 11배 게 이게 뭐 자동차예요 이게 무슨 뭐 조선이야 지금 이걸 가지고 거품론을 얘기하고 여기서 성장주를 빼서 가치주를 간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실적이 안 나오는데 성장성을 보는 거하고 실적이 나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금리에 대한 이해도 부분은 7시 10분에 온라인상에서 교육해드린 거 링크 그대로 또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요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이런 포스코광판 같은 포스코광판의 기준 또 뉴바이오로직스의 기준 HMM 최고지 최고 흐므므 한번 갑시다 오늘 뭐 MSI 지수에도 편입되는데 흐므므 빨리 HMM 빨리 넣으시고 나 자료 주세요 기초두수자료 드릴게요 기초두수자료 캔들자료 한 번 통으로 드립니다 지금 제 쪽으로 보시면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나오잖아요 그거 핸드폰으로 찍고 빨리 들어오세요 왜? 막을 거니까 이제 인원이 너무 많아도 고급스러운 정보를 드리기가 어렵잖아 그 정보가 뭔데? 교육 그리고 HMM 같은 종목 얼마나 행복합니까? 시가총액 2조 미만에서부터 16조까지 그걸 다 잡아먹고 주력주의 힘든 부분을 우리가 이런 데서 커버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런 상한가 종목 교육받으신 분들 잡아낼 수 있는 기준이라면 월요일날 뉴바이오로직스 상한가 수요일날 포스코 엠텍의 상한가 이런 기준은 교육만 받으시면 다 되잖아 그리고 주력주에서 IT가 힘들 때 자동차가 그나마 더 움직임을 주고 결론적으로 어제 야간 오늘 아침 포스코 엠텍 포스코 강판 HMM 또 HMM 이런 종목군들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교육하고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따라 들어오셔서 그 계좌 수익 다 가져가셔야죠 아시겠죠?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윤정도의 조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에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에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복보기 버튼 누르고 윤정도의 조식 투시경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에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 코드 스캔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식 투시경 교육 자료 받고 윤정도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안녕하세요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오늘도 우리 윤정도 전문가님의 오픈 채팅방 반응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바로 우리 윤정도 전문가님께서 교육해 주셨던 종목들 오늘 바로 높은 수익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도 자료 화면으로 바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먼저 오늘 아침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포스코 강판 13.92% 상승했는데요 3주 만에 누적 수익률 185.28%를 기록했죠 다음으로 HMM 역시 9.35% 상승했는데요 4개월간 누적 수익률 239.51% 굉장히 높은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노란톡 교육 종목도 살펴볼게요 포스코 엠텍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이었죠 29.50%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저희 윤정도 전문가님은 이미 다 아시고 어젯밤에 교육해 주셨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도 24.84%라는 수익률을 기록해서 누적 수익률 247%를 넘어섰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방송 교육 종목도 살펴볼게요 만도와 기아 역시 4.69% 그리고 3.44%를 상승했었죠 누적 수익률로 따지면 12.28% 그리고 63.72%입니다 네 방금 확인하신 것처럼 아주 빵빵한 수익률 저희 윤정도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줄 윤정도 전문가님만의 특급 노하우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무료로 열어뒀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생방송 시간 안에 얼른 입장하셔서 이런 상한가 가는 종목들 모두 받아가시고 추가적인 교육들도 무료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 오늘 밤 11시 10분에도요 윤정도 전문가님께서 무료로 교육 강의 진행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이 강의도 여러분들께서 꼭 챙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윤정도 샵 666 검색하시거나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모두 입장해 주신 걸로 알고 다시 한번 윤정도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계시는데 현재 570분 13번째 방에는 570분 들어와 계십니다 30분만 더 들어오면 문 닫을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도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오늘 기준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아요 기관이 너무 많이 팔아요 개인이 너무너무 많이 사요 개인이 그런데 예전에 시가총액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뭐 지수가 1000포인트일 때에 기준하고 그리고 2000포인트일 때에 기준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은 지수가 3000포인트 때 초반입니다 3100포인트 이상 시가총액 규모 자체가 달라요 개인들의 매매 기준부터가 다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이 당시 이게 언제 2007년도 5년부터 7년까지 2005년부터 7년까지 또 추구장창 매도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외국인들이 사더라도 전체 시장이 무너지는데 롱턴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로 동남아 외환위기가 오고 시장이 붕괴가 됐는데 우리나라 기준에 IMF가 찾아왔는데 외국인들이 지분한도 늘리는데 그거를 바보질냥 위로 막 치고 올려서 늘립니까? 아니죠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시장에 빠집니까? 아니에요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빠졌어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55조를 매도합니다 그런데 누가 받아가요? 누가? 기관들이 다 사죠 이 기관들의 돈은 누구요? 옆집 철수형, 앞집 영희 누나, 뒷집에 똥철이형 주식형 펀드 수대액 잔고가 얼마? 10조 미만에서부터 74조까지 68조가 증가합니다 66조 그렇게 되면서 시장을 견인한 거예요 그게 이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외국인 55조 팔 때 기간이 66조 이상으로 그럼 이 돈이 누구 돈이다? 옆집 똥수형, 앞집 철희 언니 그 돈이란 말이에요 무슨 새롭게 외국인 기관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펀드에서 돈 빼서 개인들이 산다? 고짓말쟁이들 결론적으로 이 흐름처럼요 지금 여기서 이만큼의 매도가 있었어요 5.2%의 매도가 있었어요 시장 잘만 가는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예를 들면 포스코 왕판 같은 종목에 어제 야간 교육해드리고 야간 교육에서 어제 장중에 변동성에 저 공략 기준점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12일 날 또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장중에 10% 이상 축축축이잖아요 노란톡에 오시면 이렇게 야간에 교육하고 20시 49분에 또 개장 전에 올려드려서 이러한 변동성의 흐름을 다 잡아간다 두 번째 기준은 뭐가 있어요 포스코 왕판 이외에 마찬가지로 유바이오로직스 월요일 날 상한가 월요일 날 상한가 또 화요일 날 눌려져 있을 때는 변동성이 안 나오죠 왜 거래량이 900만 주를 받는데 400만 주뿐이 안 나왔어요 오늘은 천만 주죠 그러면서 장중에 막 20%씩 쭉쭉쭉 거래대금 거래량만 나온다면 저러한 전략 교육만 받으시면 바로 5월 10일 날 교육만 받으시면 그냥 이러한 상한가 종목도 여러분들께 된단 말이에요 이 교육을 받으시고 들여다보는 포스코 엠텍은 어때요 그 교육을 받고 들여다보는 포스코 엠텍의 기준은요 유바이오로직스 조금 전에 5분봉 또 1봉의 기준의 수익처럼 이런 수익계의 기준에 상한가 랠리의 기준도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 있다 거래대금 오늘 충만하게 터져졌죠 4천원 이상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결론적으로 개장 전에 4월 15일 날 미리 올려드렸고 그 거래량 거래대금을 실으면서 오늘의 기준의 5분봉의 기준입니다 거래량 터뜨리면서 양봉의 기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으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캔들 기준의 셋배령 좀 더 배울 거예요 이 셋배령 뜨고 HMM이 38,300원에서 다이렉트로 5만 7천원, 8천원 우와 이런 종목 교육받고 잡으실 분들만 들어오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자 오늘 방송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쉬워하시는 여러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노란독 오픈 채팅방 오늘 이 방송시간 안에만 무료로 준비해뒀고요 자 윤정도 샵 666 오픈 채팅방 검색창 찾으셔서 검색하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또는요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시면요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장해 주시면요 윤정도 전문가님만의 특급 노하우가 가득 담긴 교육자료들 무료 교육들 그리고 종목 선물들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생방송시간 안에만 준비해둔 오픈 채팅방이니까요 이 방송이 끝나면요 입장 어려워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추가 교육과 추가 교육 자료 모두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안에 얼른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입장해 주신 걸로 알고 윤정도 전문가님 모셔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어요 제가 확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자 지금 빠르게 진행해 드릴게요 11시 10분에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이 HMM이 1월 25일 이후에 누적인데 작년에 시가총액 2조 미만일 때 얼마였어요? 7천원일 때부터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도 또 이번 달에도 내리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고 야간에 교육해 드리고 오늘 기준에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또 터져지면서 거래대금 최상위로 또 올랐죠 장중에 순간적으로 16조 4천원까지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3위의 거래대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흐름을 야간에 이렇게 5월 4일 이후에 계속 교육을 해 드리는데 오늘 기준에서도 보시면 8시 52분에 HMM입니다 라고 올려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때요? 장중에 기준에 10시 30분에 HMM입니다 하고 동영상까지 올려 드려요 MSCI 지수에 편입된 건 개장 전에 나온 내용이고요 주봉 갭을 목표 주가를 5만 3천원으로 높여 드립니다 이때 기준이 10시 반이었죠 10시 반 기준에서 갑자기 장대항봉들이 빠바방 빠바방 터져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그리고 장대항봉이 나오더라도 매직 계산기 매직 매직 한번 갑시다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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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중에 매직 계산기만 있으면 내가 주가가 밀려 떨어져 내려올 때 차익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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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요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에 차익실현 범위를 다 잡아 드렸는데 다행인 건 뭐죠? 고점 찍고 눌림목에서 차익실현 범위까지 안 내려와 그럼 또 가져가는 거야 3월 만에 차익실현 이후에 재편입 4월 만에 차익실현 이후에 재편입 그렇게 해서 재편입 재편입 기준의 그 기준점 신규 편입 그 기준점의 수익률들을 매직 계산기에서도 잡아낼 수 있는데 5분 보고 보시면 어때요? 거래가 여기서 빵 터집니다 10시 좀 넘어서면서 빵빵 이걸 누가 가져갔느냐 누가 이끌어주느냐 그걸 중요시 놓고 봐야죠 일단은 월본 기준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과 함께 움직임 그냥 보면 아찔한 이런 흐름 이거를 로그 차트를 보면 아직까지는 여전히 편안하다 5월 말까지 이제 MSJ 지수 편입된 그 흐름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실적 발표가 아직 남아있다 갭에 대한 목표 지가 5만 3천 원으로 높여드릴 수 있다 추세 범위에 대한 교육을 이걸 잡아 드렸는데 이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거예요 윤종두 거예요 이 자료도 받으셔야 됩니다 이때가 언제요? 10월 23일 10월 21일부터 방송 오픈해드리고 이 추세 교육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아까 보여드린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10월 그리고 나서 이 자리의 이 흐름에 무엇을 또 보여드립니까? 이게 뭐예요? 조금 전에 보신 포스코 엠텍의 상한가 뭐예요? 샛별형 뜨고 상한가 빵! 샛별형 뜨고 상한가 빵! 4대 차량 캔들 뜨고 상한가 빵! 캔들 캔들 빨리 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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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체크 캔들 캔들 빨리 넣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오른쪽 하단 윤종두 왼손 밑에 QR코드 나오죠 그거 빨리 찍고 들어오셔서 캔들 캔들 선착순 150명까지만 캔들 도서자료 한 권 무료로 빵! 던져드립니다 그러면 이 캔들 교육만 이렇게 받을 때 이 캔들 어떻게 했어요? 동영상 기준에서 교육 다 해드렸죠? 자료 드렸죠? 이 도서자료 다 나눠드렸죠? 그리고 이게 얼마야? 37,800원 여기서 38,300원 넘기면 이게 뭐다? 샛별형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교육을 온라인상에서도 다 다 다 다 해드렸는데 오늘 또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도 보여드리고 오늘도 보여드리고 이 기준이 이렇게 이 기준이 이렇게 그러나서 47,000원 때까지 38,000원에서부터 얼마예요 그것만 9,000원입니다 이틀, 3일, 3일, 4일 만에 이런 어른들의 매집의 기준에서도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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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집 누가 사는지를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 외국인 기준에서도 창고 동영상이 어디냐 창고가 가장 많은 게 UBS 한국투자증권이죠 오늘 한국투자증권이 삽니다 프로그램 매수에서 갑자기 이런 매수가 팡 들어와요 몇 시에? 10시 22분에 이때 기준에 딱 보시면 한투가 갑자기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게 딱 체크해야 되죠 그게 5분 봉에서 보여지잖아 그렇게 해서 이 매집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까지 다 잡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수익 내기 쉽죠? 주식 어렵지 않습니다 23시 10분에 온라인 교육 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주식투식형의 윤종재였습니다 주식투식팀 주식투식팀